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거나 비위가 약한 분은 이 뉴스를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울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한 투숙객이 객실에 머물면서 오물을 객실의 곳곳에 붙이는 가면 기물까지 파손하고 달아났습니다. 이 황당한 사건, 나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울산 남구의 한 숙박업소. 투숙객이 머물다 간 객실을 청소하러 간 숙박업소 사장이 황당한 장면을 목격합니다. 지난 9일 새벽 5시쯤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투숙객이 무인 키오스크로 객실을 빌린 후 이곳에 머물면서 버린 사건입니다. 투숙했던 남성은 침구류 곳곳에 본인의 인분을 묻히고 빛이 돼 있던 선풍기를 파손시켰습니다. 객실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어지럽혀 놓기도 했습니다. 갑작스러운 인분 테러에 숙박업소는 이 객실을 일주일 정도 다른 손님에게 내놓지 못했습니다. 사실을 알게 된 업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을 죄물손괴 혐의로 쫓고 있습니다.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.